안녕하세요. 한배티비입니다. 대부도 포도로 만든 포도빵. 네, 포도빵 다들 궁금하죠? 네, 빵이 너무 부드럽고 안에 또 크림이 들었습니다. 위에는 달달한 가루까지 있어가지고 네, 너무 좋고 사장님도 참 친절하시는데요. 네, 이게 포도빵입니다. 네, 달달한 가루랑 안에 크림도 들어서 굉장히 맛있는 포도빵. 10개에 17,000원 정도 되는 빵입니다. 보여드리겠습니다. 빵이 또 커요. 밑으로 꽤. 약간 머핀 같다. 머핀 같은 느낌도 들고. 이게 슈가파우더 같은 건가? 슈가파우더가 안에 뿌려져 있겠죠? 얘들이 얘는 잘 뿌려졌는데 얘는 이렇게 원형탈모가 왔어요. 대부도 가시면 꼭 드셔보세요. 여기까지 한배티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